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성도님께 있습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올해를 봄당 헌당의 원년으로 2023년을 선교의 원년으로 삼아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 지난주에 중단 없는 237 선교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자신은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지에 있는 자 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열매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미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출법한데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로마교의 성도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과거에 메여있지도 않았고 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당시 세상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바울의 삶은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슬람권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그만큼 온갖 위험과 또 환경 속,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선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는 선교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 이루어졌느냐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교 여정 또한 끝이 났느냐 오히려 그 선교 여정에 바울을 대신하여 야고보와 또 그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역은 2, 3, 7 나라 또 5천 종족 복음화는 결단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유니티의 살기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중부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중부기도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거두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느냐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교인들이 도처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이 은혜스럽게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중부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직도 율법적 사고방식에 매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의 돈을 받을 수 있냐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중부기도를 요청하면서 권한원이 그리고 힘을 같이하여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 바울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말은 지금 늑장 부릴 여유가 없으니 빨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전심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잠깐 2년이라는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선교지에 있어봤지만 선교지는 정말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지로 정말 이간지를 통해서 어떻게서든 어떻게서든 하나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곳이 바로 선교지 현장입니다 이 흑암 저주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것이 바로 중부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대만 선교회 발대식이 있고 또 각 나라별 기도회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에도 분명히 한 사람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중부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선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또 2, 3, 7 선교 현장과 국내 다민족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중부기도를 통해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과 원리스를 이루고 기도의 동역자되어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에 시공간 초월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주요으로 다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27장에 나오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 지켰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계절에 따라서 추수 때라서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시다시피 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목말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12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일주일 동안 초막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수원지인 신로한 연못으로부터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 재단에 그 물을 붓는 그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를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그 물을 붓는 예식을 일곱 번 연속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물을 구원의 상징으로 기념하는 초막절 끝날에 물을 구원의 상징으로 기념하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은 물에 관하여 좀 더 깊고 새롭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즉 큰 구원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날은 한 해 동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제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고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굳이 목소리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앉아서 말씀하시던 그 톤으로 말씀하시면 전혀 전혀 들리지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목청 높여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는 종교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로는 영적 갈증의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핵심이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을 몰랐느냐? 아니요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4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아 참 선지자 같다 또 4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같다 또 누구는 그리스도가 무슨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다이세시로 다이시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절기 그리고 수많은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먼 길을 돌아서 물을 길러오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 바로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 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한 곳으로도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도 하지만 더 큰 갈증을 일으키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또 어떤 사람은 관심과 또 인기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이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로함 연못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재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막연한 호소를 하는 것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그리고 영적인 갈증의 그 근원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을 가지고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그 사실을 초막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또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키가 작든 크든 또 뚱뚱하든 말랐든 그리고 장애가 있든 없든 인싸든 아싸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이 한 단어 속에 지금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초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목마르거든 저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목마름은 분명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구별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그 평범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너의 고민, 나의 고민, 이 사람, 저 사람의 고민이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또한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고 그 목마름에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에 근원되시고 해답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원적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당당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스가리아 14장과 에스겔서 4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또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헤어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참 성전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누구로부터 그 물이 나온다는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칠 것인데 그 물이 또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성령,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된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이 흘러가 맞닿는 그 모든 곳마다 죽었던 땅에 열매가 맺히고 또 땅이 살아나고 또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가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 들어간 물로 인하여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닷물을 되살린다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세상을 되살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며 또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어 또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인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은 바로 이 물과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 맞다는 그 모든 곳에 치유가 되어지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부 되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가다라빵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령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또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한 번 임자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라빵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 이후로 강림하신 그 이후로 한 번 나에게 임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대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내주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단지 단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바로 충만해야만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앞서 읽은 그 에스게에서 47장의 말씀처럼 어둠과 생명 없이 죽은 저 땅으로 흘러내려서 그곳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교적 사명이고 사도행정 그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대로 성취될 줄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가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성취될 줄 알고 그대로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24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지난 무한감사체질이라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393 기도를 24시 누리게 될 때 체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삶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두 번째 아홉 개는 3초월과 3세팅 3전무후무를 합한 것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관 초월의 응담 2, 3, 7살릴 빛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여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은 뭐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랩런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2, 3, 7나라 그리고 5천 종족 보그마를 향해 방향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충만해지는데 이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393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말씀 속에 푹 깊이 잠길 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성전 문지방에 그 물이 흘러넘쳐 그 모든 지역의 생명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올인하고 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가시는 그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내주와 성령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령 내주를 넘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사도인전 2장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인전 3장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다름 아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은과금은 지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사도인전 4장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의 문 또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 제자 그리고 오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인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불신자와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한계가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 살도록 냅두지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열두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열두 각 지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무엇을 또 맡길 만한 또 가장 리더십에서 뛰어났던 그 열두 명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열두 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중에 무려 열 명이나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요수하와 갈렙처럼 보는 눈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뭐가 달랐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랩런트였던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그 요셉을 보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24시 함께 하심을 체험한 체험한 영적 서밋 랩런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인을 성공하고 말씀 속에 푹 잠겨서 성령의 충만함을 24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경에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반드시 성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가정과 학업과 또 산업과 또 직장과 지역으로 또 모든 현장이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